자 그 다음은 찍히면 죽는답니다 찍히면 죽는다 아주 고대 영화입니다 잠시만요 찍히면 죽는다 찍히면 죽는다는 2000년대 우리나라 영화에요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감독은 김기훈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이후에도 영화를 조금 찍었네 도피언인가 더 찍으셨는데 항몽하고 트로트라는 영화를 찍으셨는데 저는 둘 다 잘 모르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김기훈이라는 아저씨고 줄건이 열었습니다 공포가 눈을 뜬다 한국 호로 최대의 역습 그건 아니었는데 성욱 이영호분은 평소 학교에서 그부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뜻하지 않게 친구들에게 여행잔을 받은 성욱 그런데 한밤중에 괴한들이 내리닥쳐 성욱의 몸에 예리한 칼날을 내리꼬는다 알고보니 형준 강성민 분 일행이 스노프 필름을 흉내내 성욱에게 장난을 친 것 그런데 이 와중에 성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난다 자신들 한밤을 위해 형준 등은 그의 죽음을 비밀에 붙일 것을 서로 약속한다 시간이 흐르고 희정 박은혜는 정체 울명의 괴한이 자신을 윗따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성욱의 죽음이 배후에 있음을 안 뒤 경악한다 성욱의 누나가 희정 일행주의를 배회하면서 사건은 더욱 얽혀간다 이게 내용이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왕따를 당해 스포일러 옛날 영화긴 한데 스포일러 원하지 않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왕따를 당해요 학생이 그런데 그 학생을 여자애가 꼬셔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자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여행에서 여자애 일당들이 남자애들하고 같이 장난을 친답시고 걔를 몰아붙여서 칼로 찌르거나 예를 들면 그런 비디오를 찍어요 그런데 그 칼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칼이 아니어야 되는데 소품용 칼 있잖아요 푹푹 들어가는 그런 칼 그런 칼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진짜 칼을 썼네 그래서 그 애가 죽는 거야 걔가 죽고 나서 그 이제 사건에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애들을 죽인 애들이 애들을 장난이지만 죽인 애들이 살인마에 습격을 받는다라는 게 이 영화 줄거리입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새천년의 영화인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지금 다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강성민, 박은혜, 정민, 안재환 아저씨는 죽었지 최현, 이영호, 한채영, 엄지원 다들 이제 뭐 2017년, 18년, 15년까지 안재환 아저씨 빼고는 다들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이라서 영화 자체의 평가와는 별개로 어쩌고 그 영화 안에 이제 요즘 활동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 하실 겁니다 이런 거 아는 분들은 이 배우들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 아마 또 되게 반가웠고 뭐 그러실 겁니다 어릴 때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한채영이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되게 예쁘게 나와요 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튼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때 90년대 말 2000년대의 미인들은 지금하고 참 판이하게 달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그런 그렇고 영화가 좀 난잡해요 되게 난잡해요 지금 2000년대 영화잖아 2000년대 영화니까 지금 영화들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되게 난잡해요 줄거리는 되게 단순하죠 줄거리는 단순하고 사실은 그래서 그 애가 죽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애가 죽은 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인마한테 쫓기는 게 애가 죽은 것 때문이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것까지는 뭐 나름 좋아 근데 그 이후의 전개가 전부 다 살인마한테 쫓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살인마한테 쫓기고 그다음에 죽고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게 난잡하고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공포영화인지 이게 공포영화인자 아니면 스나프 필름인지 사실 구별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칼로 찔러 죽인 것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게 이제 반전이라는 것도 있냐 반전이라는 게 제대로 반전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반전이라는 게 개연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영화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좋아요 난 어릴 때 이거를 TV에서 봤지 그때는 내가 어릴 때니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였어 그런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인마한테 쫓기네? 너무 흥미진진하다 라고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생각해보고 근데 그때 보는 거하고 지금 보는 게 좀 많이 시각이 다르더라고 그때는 손에 땀을 지면서 봤는데 팔에 땀 팔에 땀을 묻혀가면서 봤는데 지금은 야 이게 옛날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덮어놓고 이게 2000년대 영화이기 때문에 별로라는 별로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합류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국 영화의 그때 당시 한국 영화의 최고봉이 바로 슈리였는데 슈리 슈리가 98년 영화인가 그랬어 98년인가 99년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찍히면 죽는다는 거는 찍히면 죽는다 이 영화는 슈리보다 이후에 나온 영화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별로다 별로 싶다라는 게 그렇게 썩 잘 합류가 되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도 왓차에 있더라 왓차에 있었으면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옛날 영화에요 옛날 영화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볼만하다 그냥 바보같이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영화다 근데 막 작품성 그런 걸 따지기에는 우리가 우리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네티즌 평점은 4.04점인데 아니 10점 만점에 사실 뭐 이거 그 옛날 영화이기도 하고 사람들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막 믿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은 아주 공정한 평가다로 얘기했었지만 가겠습니다 1.1.1.1.1.1.2.1.5.1.懂 이렇게 쭉쭉 있네 아유 영광스럽다 전 출연진의 반년기 1.1.1.1.1.5.1.1.1.1 그것조차 아니라 여러모로 스토리에 구멍이 너무 많은 영화다 오로지 여기서 한채형, 박은혜, 김서형의 15년 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영화의 유일한 가치 2점 너 영화 찍으면 죽는다 1점 좋네 공포영화 보고 웃은 적이 처음 아 그 다음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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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화 모습 느꼈던 건데 이게 90년대 후반 영화니까 2000년대 영화니까 사실 90년대 후반이죠 그때 당시에 모습들이 이것저것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교무실 모습, 사람들의 스타일 모습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아니면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게 재밌어요 그게 인터넷도 좀 남아있고요 그게 재밌어요 아 이거 내가 맨날 역사 관련 글 그런 것만 쓰다가 역사 철학 이런 거 쓰다가 실제로 2000년대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거가 아니라 그냥 역사의 수준이구나 그런 생각이 느껴지니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 2000년 전, 2000년이나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벌써 20년 전이에요 내가 10살 때인가 11살 때인가 그랬던 거고 그랬었고 아무튼 그런 사료적 가치도 있습니다 사료적 가치 덕분에선 아마 1점은 나는 못 주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9년 전엔 정말 무섭게 봤던 영화였으나 지금 와서 보니 느낌이 다르네 요거는 9점인데 요거는 2009년에 남긴 평점이네 한채영 박은혜 엄지원 아 그래 엄지원 나온다 김서영의 과거 모습을 보는 쏠쏠한 재미 6점 요런 거는 좀 공장 하나가 보일 수 있겠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의미가 있어 영화가 딱 그래 한채영은 성형 안하고 완전 이쁨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더니 예쁘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또 찍으면 죽인다 10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왓채에 있으니까 왓채에 보니까 옛날 영화들이 좀 있더라 위대한 제국도 있던데 위대한 제국도 난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영화도 내가 봤었나? 모르겠네요 왓채에 있으니까 왓채에 한번 그때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여자친구나 와이판 저놓고 보시고 같이 이제 그때 영화 보고 나서 싸우셨던 추억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잘 찍은 영화는 아닙니다